자 다음 방송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하는 채군이시라고요? 허 진짜네 추천과 팬클럽 가입 좀 네 저는 환영이죠 완전 아 좋습니다 바로 올게요 연예인 보는 기분이에요 연예인 아유 뭐 연예인입니까 아유 와 팬가입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뭐 안 해도 되는 거예요? 네네네 채군님 뭐 괜찮아 해도 되는데 부담은 아니고 해도 돼요 해주세요 아 근데 어 굳이 아니라 보고 싶으긴 하신거죠? 아 그럼요 그럼요 아무리 없죠 그럼 한번 갈까요? 아우 좋습니다 19금 걸고 아 왜요 왜 또 19금 걸어 왜요 도대체 왜 뭣 때문에 왜 아 뭐 약간 아 이게 왜 19금입니까 그래 그냥 가요 19금 할 필요 없지 안 걸어도 돼요? 그래요? 그럼 채군님 믿고 그냥 안 걸고 가도록 할게요 야 이랬다가 폴리스 뜨면 난 뭔 개망신이냐 자 뭐길래 19금 아 오늘 아 이정도면 거의 무슨 캐나다 구스 지금 구스 다운 입으신 거 같은데 아 이정도면 진짜 누스피스 거의 패딩입니다 아 어 한복이 그치 아 잠깐만 여러분들 급한 전화 통화만 받고 올게요 연락처 어 샤러럴롤롤 어.. 노래 이렇게 길어? 흐흐흐흨 오케이 박수 함 주써! 짝짝짝 고맙습니다 으아아아악! 와아아아악! 아아아아악! 스픅소리 게이드! 아아아아악! 아아아아악! 퓨니님! 퓨니님! 퓨니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! 덕분에 저희 시청자분들도 너무 좋.. 정말요? 네.. 감사합니다! 감사드립니다! 네 자주 놀러오세요 최고님! 감사합니다! 네.. 다음 방송 바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! 자 나는 소미님 방송인데요! 아아아아아아아악! 아아아아악!